일본과 대만 치어리더들은 무엇으로 관객을 사로잡을까요? 일본 치어리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춤동작은 한칸댄스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맞대결 팀들 간의 릴레이 경주를 하는 팬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마치 육상 선수 출신들을 치어리더로 뽑아놓은 것처럼 달리기 실력들이 좋은 편인데요.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보실까요? 재 exchange! 박수! 공격! 박수! 장식! 화이팅! 하이 센스 하이 센터 밧불로 시작! 하이 센터 밧불로 시작! 자, 라인의 선수가, 今日は 리안지側, まだ 가치 결정하는가? 롯е 선수가 지금 sufля기! 롯е 선수가 온전히 좋은 듯이, 리어이 television이 과연! 아름다워oust이 참고자 자 이제 자 이제 사실상, пойдемте 더 일단! 승리 espero! 공진사! 진지 상위 nghĩ죠! 바이넬스 samaster battle 시작! 띠띠 승! 거기서요! 여러분이 투하 Group 1면을 통해 여러분께요! 맨날 을 입고 부탁드립니다! 자 이젠이 동일하게 반갑습니다! 자아! 정말로 할 수 있겠읍! 가자! 쩌! 일본은 이즈메의 민족이라 불리울 만큼 방송 출연자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죠. 치어리더들에게도 그런듯합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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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